찰떡하면서 양심은 엿 바꿔먹었니? 내 손가락 불어너래! 나 일조시래! 앞으로 니 폐하소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? 새엄마? 회장님 아들 여보는 사고 좀 잘인 될 거야 남자는 아들이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겠어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아들 속에 살면서 죽어도 불멸이 나 달리 핏줄팔통 연연하겠어? 회장님 역시 아들을 간절히 바랄 거고 난 위드그룹 난주인 됐지 그러니까 쌀은 당신도! 진짜! 엄마! 너 따위가 감이 낼 사람한테 손을 올려? 회장님 아들 같진 나한테 너 따위라니요? 말 다해서 하세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보자겠어? 니가 만난 남자가 회장인 줄은 아닐 텐데?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모지 않았어요 제 집에 방문해 주셨는데 이건 기념으로 드릴게요 잘 가게 됐어요 그래야 되어 버려 Vivekan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시 2시 3시 5시 4시 5시 6